1. 새싹보리를 마시는 1. 대한민국 대표 새싹보리로 내 몸을 가볍게 만드는 착한 습관. 유기농 새싹보리 HL사이언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색싹보리 럭키드로우 이벤트 3주차 당첨자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차에 이어 이번에도 어김없이 엄청난 경품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등! 어떤 경품인지 한번 보실까요? 1등! 레이디 디얼마이 ABC 백 1명! 자, 2등 상품 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애플의 맥북 에어 3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이죠! 스타벅스 4U 럭키 7 세트 100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L사이언스의 신제품 체험기회와 현빈 새싹보리 체험기회도 각각 5분께 드릴 예정이니까 결과를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공정한 추첨을 위해 HL사이언스 미남 미녀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럭키드로 이벤트 3주차 당첨자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네, 이번 3주차 응모자 수는 2,309명이 응모해주셨고요. 추첨은 지난 1주차와 2주차와 동일하게 엑셀 랜덤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이벤트 페이지에 존재한 바와 같이 회원정보에 전화번호가 없으시면 해피콜이 불가함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에 응모하실 분들은 회원가입에 꼭, 꼭, 꼭 연락처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F9를 눌러서 랜덤 추천 테스트를 먼저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이상 없고요. 정상적으로 되는 부분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회 클릭 후 최종 당첨자를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이 계신 분들. 자, 그럼 우리는 4주차에 또 한번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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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